4월 6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인문대 학생의 하랑이 주최한 하랑오락실이 열렸습니다. 하랑오락실은 2023년 인문대의 첫 게임 행사로 학생회비 만원을 납부한 인문대 소속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우들의 침묵 도모 프로그램으로 박진감 넘치는 미니게임과 협동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신청과 팀신청이 있는데 게임 참여를 할 때에는 4인이 한 팀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종목은 텔레파시 게임, 고요 속의 외침, 네글자 이어 말하기, 릴레이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릴레이 게임은 공기놀이와 딱지치기, 잡지펼치기와 물병세우기가 있었습니다. 참여하는 학우들을 위한 간식들도 마련되어 있었고 포토존도 함께 있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학우들의 웃음과 활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게임에 임하며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가 생겨 학우들의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bs뉴스 이승하 기자였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사회과학대학학생회 단비에서 주최한 해오름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종합감 시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해오름제는 명지대학교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경품추첨 및 상품증정은 사회과학대학학생회에서 주최한 만큼 사회과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선품목록으로는 우승 트로피, 인스탁스 카메라, 기프티콘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과학대학학과들 중 청소년 지도학과가 해오름제의 1등을 차지하였고 디지털 미디어학과가 2등을 차지하였습니다. 무대 순서는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중앙댄스 동아리인 MGH의 찬조공연을 첫 시작으로 행정학과, 청소년 지도학과, 아동학과, 디지털 미디어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오름제를 통해 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명지대학교 학우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면 행사들이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수 기자였습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6일 목요일까지 2023학년도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운동회 애플체전이 개최되었습니다. 볼링, 농구, 축구, 피구 종목이 개최되었고 사회과학대학에 속한 6개의 학과 대항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애플체전과 별개로 사회과학대학과 임문대학 간 단과대학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티볼 경기도 열렸습니다. 4월 6일 목요일은 우천으로 인해 애플체전 피구, 농구, 증결승 등의 경기는 일주일 연기 후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볼링 우승은 경제학과, 피구 우승은 행정학과, 축구 우승 정치외교학과, 농구 우승 디지털 미디어학과로 각 학과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 출전 선수들 모두 각 학과를 위해 열심히 경기에 참여하였으며 많은 학우분들의 응원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각 학과의 단합력을 볼 수 있었던 행사로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많이 개최되길 기대합니다. MBS 뉴스 이유진 기자였습니다.